오늘은요. 오늘은 최인점 스시명장이란 초밥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쿠쿠 뷔페식 초밥집에 가서 잔뜩 먹어볼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만큼은 격이 있는 곳에 가보자 해서 왔고요.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렴해서 놀랐고요. 저희는 커플스시 둘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28개짜리 35,000원인지 37,000원인지 그랬습니다. 좋았던게 뭐냐면 우동을 따로 시킬까 했는데 여기에는 우동 두개가 또 작은게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성비 대비 아주 품질도 맛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셨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게 이 커플 세트 말고도 단품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밥을 좋아하니까 혼자서도 와서 먹어도 눈치 안보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게 여기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만나게 먹을 수 있겠죠. 오늘 커플은 제 아들이 해주었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명장 소개를 하면서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올렸습니다. 비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